알리라! 그 상대는 불단! 네 영혼은 내 것이다! 등 뒤를 조심해 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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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야! 소리 지르니 마! 야! 소리 지르니 마! 야! 소리 지르니 마! 물론이지! 아이! 깜깜한거 좋아! 아이! 깜깜한거 좋아! 아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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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깜깜한 거 좋아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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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깜깜한 거 좋아해요 나이스가 장르의 정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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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2-2-2-2-2-2-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 1라운드 히힛 히힛 너네네네네네 아멘 아브라크래 핫 니가 보인다 니가 보인다 흠 흠 이 친구 헤헤헤헤헤헤 한 번 가볼게요 미안하군 빨리해라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등 뒤를 조심해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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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히힛 그렇지 2라운드 니가 보인다 렉슬라뮤스 우리 것이다 마이크 오후의 독 McDermott 5. 2. 6. 6. 9. 10. 10. 10. 11. 14. 14. 15. 16. 안전한 카드입니다. 음...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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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.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